안녕하세요 또보니에요 오늘은 미녀기단세의 이벤트 당첨된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런식으로 왔어요 이게 뒷면인데 이렇게 우편 왔다요라는 도무송과 박태로 마감을 해줬는데 뒤에는 주소가 있어서 일단 가려주고 왔는데 일단 소개를 제가 떼고 오도록 할게요 열어보고 하니까 이런식으로 물품이 있었어요 되게 푸짐하게 왔는데 먼저 쪽지를 보도록 할게요 쪽지에는 출처는 영상 참고해줘라고 되어있네요 출처는 제가 따로 보고 참고하도록 할게요 보니까 먼저 이런 도무송 한 세트와 이런 거북이 같은 도무송 한 세트 이런 도무송 한 세트 그리고 이거는 믹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런 인스까지 이렇게 한 세트 마지막으로 이런식으로 아마 이거는 미녀기의 출처인스인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되게 푸짐하게 온 것 같고 이거는 잘 쓰도록 할게 미녀기 정말 고마워 그럼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짠